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아오의 류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4급 작문 파트안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번 시간의 주어 문법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동목사조 주어가 이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포인트입니다. 동목사조 주어라는 건 동목사조 동사 플러스 목적으로 이루어진 말 뭉치가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수라가 반드시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는 수라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문 봅시다. 파산 VO죠. 그렇죠? 얘가 주어로 쓰였어요. 헌요이씨. 동사는 재미있습니다. 주어시징. 비실린전. 일은 반드시 진지해야 합니다. 틴인유에 수이종슈시. 음악을 듣는 것은 일종의 휴식입니다. 이렇게 VO가 전부 다 S로 쓰였을 경우에 수라는 판단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평가주어는 판단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주요 단어들 살펴봅시다. 절엔 책임이죠. 바후 보호 보호하다. 띠이 치우 지구예요. 자, 이번 문제 봅시다. 메이거랜 더 스 절엔 바오띠이 치우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메이거랜 모든 사람, 매사람이죠. 의, 이다, 책임, 더가 있으니까 하여간 뒤에 명사성분이 와요. 바오 띠이 치우,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자, 그러면 답 나오죠. 바오 띠이 치우 동목사제가 주어가 됐죠. 그러면 판단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동사과 하여간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책임이다. 즉, 바오 띠이 치우스, 메이거랜 더 절엔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들의 책임이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으셨나요? 혹은 반정도? 지금은 틀려도 상관없어요. 문제은행 방식이라 이번 기출문제는 다음에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제 나도 틀리지 않도록 지금 잘 익혀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해 보세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바오 띠이 치우스, 메이거랜 더 절엔 즉, 동목사조가 주어로 쓰인 경우가 됐죠. 바오 띠이 치우가 동목사조죠. 동목사조가 주어로 쓰였을 때 조건과 예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